아니 내일 보안 심사 날인데 아직도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상무님 PC가 랜섬 회화에 걸린 것 같은데 얼른 좀 가봐 네, 며칠을 해도 끝이 없네요 일단 밥이나 먹고 하자고 배달 음식 어때? 어, 네 팀장님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메뉴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다들 마음껏 시켜, 난 짜장면 넵, 그럼 짜장면 내 그릇 띡 팀장님, 식사 오기 전까지 당구한 게임 어떠십니까? 당구? 예, 휴대폰으로 하는 당구 게임이 있거든요 그거 재밌겠네, 한번 해볼까? 배달이요 착착착착 쭉쭉쭉 에헤이 턱, 카드로 개선하실 피슉 피슉 뭐야, 여기가 어디야? 아, 끝까지 분명 사무실이었는데 안 돼, 짜장면 어, 저기 게임에서 이기려면 모든 공을 넣어 보안을 완성하시오 아, 게임 좀 알렸더니 여기서도 일을 시키네 이거를 해야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피슉 제가 먼저 쳐보겠습니다 포크? 죄송합니다 당규 큐테가 레어템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어떻게든 쳐서 넣어보자고 어, 이게 뭐지? 상암동 보안관님의 LGCNSCQX포 레인보우 당규 큐테를 획득했습니다 슉 슉 뭐야, 김사원 여기 큐테 아이템을 먹었더니 슈르르르르륵 저, 저것은 전설의 LGCNSCQX포 레인보우 당규 큐테 김사원, 얼른 쳐봐 보안감사 클리어 클라우드 보안 클리어 취약점 진단, 무의해킹, 보안구축, 보안관제, 팩토리 보안, 물리 보안 클리어 사망동 보안관 LG CNS CQX4 보안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하셨습니다 와우 복잡한 보안, IT보안관 CQX4에 맡기면 한 큐에 해결된다고 돌아왔어 LG CNS CQX4? 이번 보안 프로젝트 깔끔하게 완료되었어요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 진단, 무의해킹, 보안감사, 보안구축, 보안관제, 팩토리 보안, 물리 보안까지 전부 네, 보안 CQX4로 한 큐에 해결 와, 짜렀어 저, 저기, 결제 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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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